자 2회 25번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가 물었네 그죠? 재산세는 보유 단계잖아 그죠? 보유 농어총 특별세는 취득세 부가세죠 그죠? 그럼 이거는 취득 단계 맞고 종부세도 보유 집안교육세도 취득세 부가세죠 인지세도 취득 단계 다 해당되잖아 그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취득 단계 이거는 재산세 관련되잖아 그죠? 보유 단계 그럼 취득 단계는 리얼미엄 그렇죠? 다음 26번 가상금과 중가상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내네요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상금이라는 것은 가상금 몇 프로? 몇 프로? 가상금 그렇지 3% 중가상금 얼마? 이거는 1개월 경과할 때마다 0.75죠 그죠? 최대 몇 개월? 60개월 이거는 국세는 얼마 이상 지방세는 얼마? 30만원 이 내용이 핵심이잖아 그죠? 이거 그럼 1번 기억 가상금 어 1번 기억 틀렸네 그죠? 음 니언 1개월 경과할 때마다 0.75 맞죠 그죠? 0.75 막 비겁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맞네 그죠? 지방세는 30만원 기준 맞고 국세는 100만원 맞네 그죠? 다 맞네 1번만 틀렸다 2원만 틀렸습니다 그 다음 27번 납세의 모자 옳은 것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과한다 그죠? 그 건축물의 이전이 있죠 요거 음 이 가액이 이제 말하면은 초과 됐다 그죠? 가액이 초과 됐다 그 과액이 초과 됐다면 요거는 정축을 보겠죠 그죠? 가액이 초과 면족 초과 되면 요거는 정계축을 본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정축으로 인한 보존등기 세율주행하자 그죠? 보존등기고 음 음 음 가액초가 없다 그죠? 가액초가 안됐다 가액의 가액은 불변 요게 어디에 들어갈까요 요게 그렇지 그거 들어가요 이게 요걸 잘못하면은 어 틀릴 수 있잖아 그죠? 뭐냐면 요거 있잖아요 그죠? 표준에서 우리 2% 빼는게 있죠? 특례세율 요거 들어가잖아요 요거 들어가요 요게 뭐냐면은 환매등기가 있죠 환매등기 합병등기 그죠? 그리고 분함등기 그리고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 있죠? 일가구주택 요게 뭐냐면은 건축물의 이전등기 요게 요거 요거 잖아요 그죠? 알겠죠? 예 요게 요게 들어간다 1번 부관 맞네 그죠? 1번 정답 그 다음 2번은 이거는 뭐 워낙 많이 나왔던 거니까 그죠? 주체구조부와 함께 지도해서 본다 해야 되고 과점주주인데 설립시니까 과세 안 하죠? 지목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세 부과해야죠 정여자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정료 그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야 되죠 그죠? 28번 연부채득이다 연부라는 건 2년 이상 1번 털린거 1번 2년 이상 2번 사실상 연부금 취급일 맞죠? 3번 연부채득 중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취득 보지 아니한다 맞죠? 연부채득은 연부금액을 한다 면세점 하는 것은 연부채득이라는 건 2년 이상 분할 취급이죠 그죠? 2년 이상 분할 납부 조건인데 이 말은 우리가 취득세에서 면세점이라 하는 것은 취득한 물건의 가액이 50만원 이하는 면세점이다 그죠? 그 면세점을 우리가 정하는 기준은 각각의 연부금액이 아니고 연부금은 뭐죠? 총액이잖아 그죠? 5번 잘못됐죠? 5번 X 29번 취득세에서 털린거 1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개수 나오죠? 이 개수라는 것은 고쳐서 수리한다는 말입니다 개수 그죠? 개수로 인한 취득 중에서 거기에 보면 대수선은 뭔가 제외해 대수선 대수선 하는 것은 기둥 내력 벽이라든가 보호 이런 거 이런 거 대수선 이런 거는 제외해 1번 잘못했네요 그죠? 2번 허가구에게 있는 토지를 지도한 경우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거리대에 완납한 경우에 그 허가위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1개월 내에 무신고했다는 기한을 신고한 경우는 50% 경감하고 취득가액이 100만인 경우에는 당연히 부과하죠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과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30번 등록세 납세애문에 대한 설명으로 털링 읽어 등록세 납세애문은 등기등록을 하는 자에게 있다 채권자 대위등기가 나와요 대위등기라는 것은 대신한다 하면 되요 알겠죠? 대위등기를 하는 것은 대신한다 위치 대신하는 등기다 대신 쉽게 말하면 대신 대신한다 그죠? 정말에서 이 갑 소유 건물에 대하여 갑이 이 건물 주인인데 갑이 건물 등기를 안 하고 있다 그 어리 대신해 주는 거죠 채권자니까 돈 받을 사람이니까 갑이 자기만 등기를 해야 이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나 저당고 설정할 수 있는데 등기를 안 하고 있다 그죠? 완전 기다릴 수 없잖아 어리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어리 대신해 주는 등기 그걸 대위등기라는 누구 명의로? 간명의로 그럼 납세애문자 누구? 갑 그죠? 건물 소유자겠죠 그죠? 이 사람은 채권자 이 사람이 납세애문자가 아니고 누가 될까요? 채무자가 되겠죠 채무자 그죠? 잘못됐네요 2번 등록세 납세애문자는 재산구가 바위에 권리의 변경 설정 변경 손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등기 등록하는 자이다 권자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에 등록세 납세애문자는 저당권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 저당권 손에 대결하는 납세애문자는 저당권자인 은행이다 등기 등록을 받는 자 다음 31번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이거 하나 좀 특이한 건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에 대한 등록세 설명인데 잘못된 거 물었습니다 그죠? 과표는 증가한 가액 맞죠? 그죠? 증가한 가액이다 그죠? 이 지목을 우리가 변경한다 토지 밭의 지목을 대의 지목으로 변경했다 이때만 100원짜리가 103원이 됐던 이거 세금 내라고 이 말이잖아 그죠? 증가한 가액 등록세는 건당 하지 말고 세율 지목변경은 2%짜리 맞죠 그죠? 중과기준세는 2% 그 다음 세율은 건당 6천원 맞고 등록세는 취득세는 취득일도 60일 맞고 등록세는 등록 전까지 등기 전까지이고 이 지목변경은 중과산세 적용을 안 한다 그죠? 마찬가지 부가세가 좀 특이하죠 그죠? 지목변경에 대한 지방교육세가 없습니다 농특세만 부과되고 알겠죠? 거기 없다 하는 것만 아세요 이거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처음에 문자가 나왔네요 다음 32번 아까 우리가 토지 분류했으니까 바로 답을 알아볼게요 종합합상과산이나 토지가 되는 것 이라는 걸 보냈네요 그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구분해 볼게요 분리와 별도와 종합 일단 이거 구분하자 여기에 들어가는 건 묻고 있네요 그죠? 기업 녹지지역에 있는 거 이거 분리 공유수면 매립간체간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리 그죠? 도시지역 안에 농지다 도시지역 안에 있는 거는 뭐죠? 종합이 되겠네요 그죠? 2% 미라라는 거 이거 나대지로 봐야 되죠 종합 자연공원지구 안에 이거 분리 시지역의 주거지역 이거 뭐다? 별도 주거지역이니까 법인소유농지다 그죠? 법인소유농지 뭐다? 종합이죠 종합 종합이지 상업지역에 소재하는 일반 영업용 건축물 이거 뭐죠? 별도 그죠? 요 들어가는 물었으면 ㄷ, ㄹ, ㄹ이 되겠네 4번 다음 33번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주택에 대한 설명인데 잘못된 거 1번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정한다 맞고 납세의 무자가 관할 구역에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액을 합한다? 아니죠? 따로따로 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재산세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다 또는 3주택 소유자다 이거 따로도 계산하죠 주택 별로 그죠? 합산하면 안 되잖아 그죠? 2억, 3억, 5억이다 10억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따로따로 그죠? 따로따로 2번 틀렸다 3번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하면 바닷면적이 10배 항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의 용도가 사용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은 경우에도 주택으로 본다 맞죠? 그죠? 겸용주택 화생은 현재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주택과 별장을 구분하실 정도 주택은 0.1에서 0.4 별장은 4% 그죠? 다음 34번 털링 10번 다가가 주택이다 그죠? 다가가 주택 구분된 부분 맞죠? 면접비에 따라서 그 부수 토지로 본다 맞고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는 재산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부분이죠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가 다르다 다르면은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그 소유자를 본다 그죠? 납세용자를 본다 맞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 시가표준액은 개별 공시가 맞죠? 5번 법령에 따른 별장과 고급주택은 4%다 아니죠? 별장은 얼마? 4% 고급주택은 0.1에서 0.4 잘못됐네요 그죠? 5번 틀렸다 이런 문제는 쉽다 다음 35번 종부세 종합부동산에서 털린 거 1번 납세용자 주택분이네요 그죠? 6억 초과 2번 6억 초과의 공정시장 가입비율 85% 주택은 0.5에서 2.76 단계 그죠? 공동소유주택 수는 공동소유자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본다 맞죠?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가 직전년도 150%를 초과하면 없는 단서조항이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라 그랬죠 몇 프로? 200% 36번 양도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관한 설명인데 맞는 거 찾아보세요 1번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 공유 토지로 분할하면 양도를 보지 아니한다 분할한 공유 토지를 또 지분별로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번 도시개발 사업자 시행자가 취득한 보류지를 팔았다 땅을 팔았으니까 과세해야죠 양도세를 과세한다 틀린네 그죠? 양도라 하면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이 이전되는 것으로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등록을 과세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해야 되겠죠 법정 요건을 갖춘 양도안부 계획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를 보지 아니하나 채무를 불리행함으로써 변제에 충당되겠다면 이런 물어본다 양도 맞네 그죠? 정답 배우자 간에 부담부 정려에 있어서 수상자가 인수한 정려자의 채무에건 정려성 가해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고 정려세가 과세하므로 항상 아니죠 그죠? 원칙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항상 한 말씀은 항상 틀린다 그랬습니다 그죠? 다음 37번 실지 거래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경우에 양도가에서 필요용비로 공개되는 실지시득가액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1번 당사자 약증에 의한 대금지급 방법에 따라 지득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한 경우에는 이자 상당액도 지득원가에 포함한다 해야 되지 아주 쉽네 그죠? 문장은 길어도 1번 간단히 나오네 다음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다 그러면 그 초가액은 사립 안 하죠 제외한다 당연한 이야기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초세 부담을 부담이 감소시킨 것을 인정되는 데는 양도랑 시가에 계산한다 맞죠? 그죠? 그 부담 우리 부담거래 얼마라 그랬습니까? 그 양도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액이 알겠죠? 이 차액이 3억이 넘거나 또 이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이면 이 시가의 5% 이상이면 알겠죠? 이걸 인정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지 알겠죠? 신고가 인정 안 한다 즉 말해서 3억짜리를 내가 5억에 양도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 3억짜리가 시가하고 5억의 양도 이게 신고가액이 되겠죠 그죠? 5억의 양도 했다고 말하면 서류를 제출했겠지 신고가액이잖아 그죠? 이럴 경우에 차액 2억 나왔죠? 이 2억은 3억은 안 되지만 이 시가의 5% 하면 천억만 넘어 버렸잖아요 그 이거 인정 안 한다 이 말이란 욕을 한다 이 말이지요 아시겠죠? 그죠? 이럴 때는 요거 인정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요거 인정 안 하고 요걸로 하겠다 이 말이지요 그죠? 그 다음 4번은 배우자 정류세에 대한 2월은 이거 몇 년? 5년 그죠? 5년 그 정류 재산에 대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정류세가 필요 경비가 된다 그죠? 필요 경비 맞죠?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환상가액과 필요 경비 합계액이 실제 발생한 자본지출보다 양도가 작은 경우는 실제 발생한 자본지출력과 양도가 합계액을 실제 필요 경비로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죠 그죠? 요거는 알겠죠? 양도가 의해서 이 치료가 빼잖아 그죠? 알겠죠? 그죠? 빼고 여기 보면 필요 경비 계산 필요 경비 있잖아 그죠? 이랬는데 이금의 양도 차이 되겠죠 그죠? 있는데 이걸 우리가 환상가액으로 했을 경우에 이금의 합계가 이금의 합계가 요거하고 알겠죠? 실제 자본적 지출이 있죠? 하고 양도비하고 이금액을 비교했을 때 요거는 실제 자본지출이죠 그죠? 자본지출이나 양도비를 비교했을 때 그죠? 이게 크면 이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금액으로 알겠죠? 그죠? 금액이 자본지출 양도비 실제 자본지출 이거 만약에 공사를 크게 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치득 쉽게 말해 치득가격보다 이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 수리비가 이걸로 공개받으면 양도층이 작아지겠지 세금 적게 될 수 있다 이 말이라 이해되죠? 그죠? 이걸로 하되 혹시 이런 경우에 큰 말은 공사를 하다 보면 이금액보다 더 클 수 있잖아 이게 그죠?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단청집인데 수리가 정축해서 이렇게 큰 정축이나 그죠? 크게 크게 수리해 돈이 많이 들어갔다 돈을 필요 이게 크면 이게 적어지잖아 세금이 알겠죠? 이걸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다 말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죠? 이게 계산문제 한번 나왔어요 옛날에 나오는데 상당히 어려웠지 왜냐하면 문제가 세금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최소화 이렇게 하면 세금이 양두사액이 얼마 나온다 이러면 최소화할 수 있는 차액이 얼마냐 물어봤거든요 이게 만약에 100억인데 요거는 90억 나오거든 이게 답이잖아 요래 계산하면 그죠? 거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 38번 양도세 세율이다 털링을 찾아봐라 1번 등기된 토지로서 1년 미만 50% 등기된 건물로서 2년 이상 6에서 42 피상소 상속이네 그죠? 상속 받았다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들이 상속 받았다가 이걸 팔았다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가 보호했던 게 한 1년 7개월이다 그리고 또 1년 7개월이었고 아들이 보호했던 게 한 6개월이네요 그죠? 그럼 몇 개월 보호한 거죠? 얼마 보호한 거죠? 합해 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세율을 지휘할 때는 이게 말하면 상속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이게 상속 개시로부터 이 날까지인데 여기 되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그죠? 예외 여기 원칙이다 여기 원칙 여기 예외가 있다 특히 시험에 대비해서 이거 알아나야 되니까 이거 알겠죠? 세율 보유기한 계산할 때 한 여기 들어갑니다 알겠죠? 세율 그래서 물론 또 같이 살았다 아버지하고 살았던 기간도 합산하죠 이건 합산하죠 2년 3개월이네요 아니죠? 2년 이상이 얼마 6에서 40여야 되겠네요 그죠? 네? 틀렸네 3번 비사업용 토징이 비사업용 토징은 10% 할증이니까 16에서 50이다 맞죠? 그죠? 할증과 1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1년 미만은 50% 확정신고기간은 내년은 언제죠? 5월달이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비사업용 토징의 경우는 비사업용 토징의 경우는 비사업용 토징의 경우는 10% 할증이잖아 그죠? 10% 할증 갖고 세액이 대당되고 10% 할증이 붙고 알겠죠? 네 5년 지난 5년 지난 3월 5년 지난 10% 할증만 할증이 그런데 기간이 보니까 지금 2년 미만이네요 그죠? 2년 이상이 돼야 6에서 40% 할증이 돼 붙잖아 그건 장기보호의 특별공제고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부동산이잖아 그죠? 보유기관인데 부동산의 권리는 2년 이상일 때 6에서 40이잖아 여기에 할증이 붙지 2년 미만 그랬잖아 2년 미만은 얼마죠? 1년이 생기면 40% 붙잖아 그죠? 중에서 큰 게 아니고 요요 그냥 40% 다음 39번 갑이 등기된 국내 소재 공장을 양도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네요 그죠? 3월 15일에 양도했다면 두 달 그 양도한 달에 월말보다 2개월이니까 5월 말까지 틀렸고 예정신고 10% 이거 없습니다 옛날에 없어졌죠 그죠? 5월이 되었습니다 10% 없다 예정신고 관련하여 무신고 가능성이 부과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 관련하여 무신고 가능성이 다시 부과되는 아니죠? 그럼 기준과 되잖아 그죠? 한번 부과를 했다면 무신고 가능성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해야 되고 예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개선해 맞죠? 그죠? 틀림없네 확정신고기간은 다음연도 언제죠? 5월달 그죠? 틀렸다 40번 국내 소재 상시 주구용 건물 이하 주택이네요 그죠? 틀린 거 고가 주택이 아니다 1번 주구용 건물 임대비 발생한 결손금은 과세표현 계산할 때 경제한다 결손금은 빼줍니다 3주택 이상 합계가 3억 이상인 경우는 사업소도 과제된다 맞죠? 그 3주택 계산할 때 3번 그거 계산됐습니다 알겠죠? 주택수 계산하는 거 계산할 때 거기에 한 개 가세요 그 면적이 있죠? 40입니다 바뀌었습니다 알겠죠? 원래 60 맞아요 60인데 이게 바뀌었다 원래부터 원래부터 원래 3억인데 여기 또 바뀌었어요 2억으로 알겠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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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2021년 12월 말까지죠 한국의 시안이 기간이 기한이 다음 4 다음 3은 잘못됐다 그죠? 만일 해당 주택이 국외에 소지하는 경우라면 임대인하에 발생한 소득은 주택수의 관계없이 외국에서 무조건 과제됩니다 외국 소득은 과제된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의 임대를 받았을 경우에 주택 임대에 대한 과제 소득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는 과제합니다 알겠죠? 요게 작년까지는 과제 안 했죠? 원래부터는 과제하고 있습니다 임대 소득은 과제한다 분리과세나 종합회전에서 선택하여 과제한다 했죠? 그죠? 틀린 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요게 우리가 임대 소득은 비과제 해줬는데 지금 이제 과제되니까 5번은 그냥 과제된다 하는 거 아시면 되고 요게 사전 문제 요거 하나 2천만 원 이하는 원래 비과세 줬거든 이게 연 2천만 원 이하는 요거 과제 안 했는데 요게 좀 없어져 버렸어요 알겠죠? 요게 없어졌으면 과제하자 그렇지 보증금은 전세 보증금은 요거는 과제 안 하고 월세는 과제한다 이상 연애해서 2회까지 다음 시간에 3회 4회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과정이 다음 시간에 3회 4회 하고 나면 세 번 하는데 마지막은 총정리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3회 4회 동향 문제 풀고 풀이 하고 마지막 날은 총정리 알겠죠? 총정리 할 건데 요거는 하여튼 요거는 제가 한번 준비해 볼게요 요거는 제가 아직까지 총정리 한 건데 요걸 문제로 할 건지 뭐 이론으로 정리할 건지 내가 한번 정리 다시 문제 한번 정리해서 내가 하여튼 어느 문제 할 건 요거는 내가 하여튼 준비를 해 볼게요 알겠죠? 해서 할 테니까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